다니엘, Where am I? 너는 누구였느냐? 사랑해 하나님, 주님 발에 저의 발을 묶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. 주님, 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와 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해 하나님,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